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학생부 기자와 관련해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상고의 자사고 탈락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 연구원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모노리서치에 맡겨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조사한 결과 상상고 탈락에 찬성한다 40.7%, 반대한다 45.3%로 오차범위인 ±3.1%포인트 안에 들었습니다. 또 평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올린 건 잘못한 결정이다가 53.7%로, 잘한 결정이다 31%보다 22.7%포인트 높았으며, 상상고가 계속 자사고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51.5%,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7%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이어 탄소섬유 등의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라북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에 있는 탄소기업 137곳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애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기업의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국회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맞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대한민국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보복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는 말로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영규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일본으로부터 기술 광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대표적 특산물인 꽃새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달부터 잡히기 시작한 꽃새우 위판 가격이 20kg 한 상자에 3만 원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유료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군산 수협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수협은 꽃새우 업행량의 80%를 수매해왔던 한 제과업체가 올해부터 국산 꽃새우를 베트남과 중국의 수입산으로 대체하면서 꽃새우 가격이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감찰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임실경찰서 소속 모 간부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내게 하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익산시 춘포면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이동 970여 제곱미터와 섬유, 원단, 설비 등이 타 소방소 추산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장수의 57mm를 비롯해 지난 56, 전주 35.9mm 등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군산, 익산 등 북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어드시뉴스 예고입니다.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사후 조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인 탄소 사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데이 사태로 자치단체 허술한 민간 위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상필벌과 정확한 평가 자료를 축적하는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어드시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